아 정말 스마트 스토어에 그냥 상품 올려놓으면 그냥 팔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건 아니죠 이 상품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제품을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내 상품이 팔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 슈퍼푸드 도매를 하고 있는 나눌맨 입니다 도매하고 위탁 판매 하고 있는데요 아 스마트 스토어 200만원 어 뭐 매출 1억원에 아 200만원 뭐 300만원 천만원 수익을 얻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아 실제로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만큼 스마트 스토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아 우리 딸도 쿠팡에서 물건 엄청나게 구입하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엄청나게 구입한다 이겁니다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물건을 아 팔려고 내놨는데 내가 팔릴 가능성은 요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창사 잘 되고 이 이것도 이제 인기 툴이에요 스마트 스토어 옛날에는 사업을 한다고 창고에다가 물건 싸놓고서나 장사하려고만 했지 요즘처럼 위탁 판매 이런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 지금은 돈 벌기 참 좋은 세상이다 왜 재고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어 재고의 위험을 없애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도 없습니다 아 내가 마진이 좀 적어도 아 이건 엄청난 파워력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식품은 유통기한이 제조사에서 어 1년에 한번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기한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구입해도 뭐 1년일 경우도 있습니다 잡아오는 순간 재고 걱정을 해야죠 유통기한 마무리 유통기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 이건 영원히 영원 반품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을 재고를 안 가지고 있다 이건 자본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본 부분을 벗어나서 재고의 위험은 어찌될 도둑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고의 부담이 없는 이 시스템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 근데 이제 어 유튜브에서 어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자본 하나도 없이 성장하는 방법 뭐 판매하는 방법 뭐 나는 이만큼 벌었어요 여러분도 이만큼 벌 아 그냥 맨땅 에딩 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올려놔서 성공한 경우는 크게 드물어요 도매 사입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위탁 판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냐면 뭐 아는 사람이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뭐 뭐 사업을 해요 그럼 나는 재고 없이도 굉장히 싸게 구입해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장 딱 보여주면 아 진짜 아 이 사람 엄청나게 바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네이버 인플루언서다 그럼 인플루언서에다 글을 이렇게 쓰고 하단에다 뭐 링크를 건넌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 월 200만원을 벌고 300만원을 벌고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는 태생부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아 수익공개 요즘에 막 통장까지 보여주면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게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 절대 현혹 돼 가지고 어 그냥 아 대량 등록만 하면은 이거 뭐 만사 오케이다 그래서 월 비용 다 주고 어 광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게 막 무조건 성공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나도 팔고 남이 파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팔고 남도 팔면 네이버에서 한꺼번에 묶어 버리지 않습니까 묶어 버리면은 가격 사는 사람이 장땡이죠 내가 아무리 거기서 상세페이지 이쁘게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뭐 이거 안 되느냐 아니죠 요건 시장은 지금 아주 가해 폭발적이죠 누가 목적을 목에다 장사를 합니까 누가 유통상권이 좋은데다 목 좋은데다 왜 그 상관합니까 시스템 툴이 온라인에 그냥 딱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거기다 올려놓고 판매만 될 수 있으면 내가 뭐 월 권리금 뭐 월 임대료 얼마를 내더라도 그거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내가 가게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 것인가 보다 무엇을 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 없죠 왜 파는 방법은 여러 전문가들이 뭐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데 무엇을 팔 것인가는 아 저같이 이제 아 유통을 오래 한 사람이라든가 부매 이게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든가 이 나름의 노하우가 다 가지고 있고 자본력도 있어야 하고 물건을 사서 쟁여놔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 창고에는 그래 위탁 판매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판매를 했는데 아 제 물건이 떨어졌어요 품절 자꾸 뛰어지면 이거 일할 맘 나겠습니까 몇 개 팔고 끝나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나는 자본금도 갖추고 아 도매의 흐름도 알고 그런 다음에 적재적수에 시스템을 투여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을 차지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말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 도매국에 가봐라 어 도매 사이트에 가보면 아 인기상품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도매국에서 인기상품 백선 쫙 해가지고 예 요거 팔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거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입니다 그 경쟁력이죠 만원짜리 갔다가 그 그 사람들이 얼마를 경쟁하면서 빚지직에 이게 싸우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 한 단계만 더 나간다면은 인기상품 백선은 어떠한 자기적인 부분으로 해서 나갈 나갔더라도 아 차라리 도매국에서는 여러가지 좀 깊숙이 이제 좀 내가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식품 쪽만 이렇게 파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은 판매가 등급이 1등 1단계에서 10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적어도 1 2 3등급은 아 발송도 잘 되고 당일 발송도 되고 잘 되는 곳입니다 저희가 2등급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식품을 하는데 자 식품 저희 네이버에서 정든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정든팜 아 저희 슈퍼푸드 도매 위탁 판매 상품이 쭉 나옵니다 저희 상품을 판매하는 곳만 하더라도 오늘 자 기준으로 해서 한번 쳐다보니까 한 3만 7천 3만 6천 몇 곳에서 지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죠 위탁 판매 도매 사입 자 슈퍼푸드 관심 있는 분은 네이버에서 정든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아 저희 위탁 판매 아시는 분들 판매하는 부분도 쫙 나오고 정든팜 아 개인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정든팜 이렇게 원래 또 제 2의 약초 뜰팜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성장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힘내봅시다 화이팅 2부 5 5 6 10